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을 세우도록 교회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주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통해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깨닫고 말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각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한심령, 한심령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대가 지날수록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